저 목마를 텐데 쭉 마셔. 숙취에는 꿀물만한 게 없어. 어제 저 몇 시에 들어왔어요? 11시 좀 넘었어. 어떻게 들어왔지? 숙취비와 기억이 하나도 없네. 그러게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.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. 죄송해요. 진심 아니었어요. 아니 가끔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그거 아주 가끔이에요. 아버지 원망한 적은 있어도 미워한 적은 없어요. 누가 뭐래도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현두야 늦었어요. 씻고 나가봐야겠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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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누가들인지 더럽게 잘랐네. 으퍼 tribe. 우이 USE 한글자막 by 한효정